오늘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상담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? 처음에는 저희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뻥뚫린 그런 느낌을 저 기분 엄청 좋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사님하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도 좀 맺고 싶은 고맙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상담이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너무 오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1시간 넘어요 이것저것 다 구석구석 살 거였는데 지금 현재 좀 문제되는 것들 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만 걸어주시면 같이 한번 힌트를 해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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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